자,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어린아이들은 노력 없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놀이와 스토리의 몰입 사이에서 마치 둘 다가 똑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이야기적으로, narratively, 이야기적으로 구조화된 해적들의 게임에서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은 It's not very different. 그다지 다르지 않다 Identifying with character,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역할을 떠맡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이 영화를 볼 때 해석은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수사에 다 있습니다 It might be thought that 자,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는 제가 챕터 1에서 주장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강력한 주장 진술일 수 있다 여겨질지도 모른다 무엇이 오늘 아까 했던 인간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들이 청소년으로 자라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놀이를 포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포기하지 않는다가 나와야 되거든 속 뜻은? 기반과 베이스가 뭐야? 밑바닥과 Interest of this activity 이 활동의 관심들은 기반과 관심들은 변화하여 발전한다 스포츠 보는 거 스포츠 하는 거 Fiction of play 연극의 허구 허구를 보는 것 소설의 허구를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요즘은 비디오 게임으로 비디오 게임을 보는 것으로 변화하여 발전한다 이 변하고 발전한다는 뭘로 읽어내야 돼? 포기하지 않는다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포기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변하고 발전시키는 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뭐만 달라진 거야 그 설명을 이제 해야 됩니다 In fiction 허구에서 One can enter possible worlds 가능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세상에서 감정들을 경험할 때 이것은 신호가 아니다 징후가 아니다 어떤 우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incoherent 일관되지 못하고 regressed 퇴보한 거 퇴보한 신호가 아니다 읽을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뒤를 읽으셔야 돼요 그것은 trying out 시도하는 것에서 나온다 메타포티컬 트랜스포메이션 of ourselves in your way 우리 스스로를 은유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서 이끌어진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방식으로 어떤 방식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굉장히 글이 어때요 지금 대단히 관념적인데 조금 더 본질에 다가가자면 여기가 제일 힌트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 우리가 청소년기로 자라남에 따라서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것이다 본질은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보기문으로 가볼게요 자 선생님 그래서 이 글도 1, 2, 3, 4번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솔직히 말을 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부연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뭔가 마땅히 뭔가 비교대조나 인과나 지금 정반합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역시 또 어려운 그런 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진짜 다 읽을 수밖에 없고 아까 패러다임 있죠 그거랑 상당히 유사도가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정답 볼게요 1번 Relationship between play types and emotional stability 자 번역만 하겠습니다 놀이 유형과 감정적 안정감 사이에서의 관계 2번 가상의 어린 시절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디테일인데 동일시하는 이유들 청소년들이 좋은 독서 습관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방식들 4번 계속된 참여 변화된 형태들에서 어린 시절 이후의 놀이 자 이게 뭐였어? 포기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계속된 참여 뭐만 바뀌었다? 변화된 형태 정답 4번이네 5번 독자의 상상력에 이야기 구조의 영향력 인관대 얘네들 일단 버릴게 다음 문제 12번으로 오세요 그리고 갈 사람 가세요 지금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3시 26분이거든 3시 26분이거든 3시 26분이거든 4시 26분이거든